여러분은 지금 받고 있는 연금의 절반 수준 혹은 그 이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편의 과한 수준으로 지출을 늘려가는 여러 국가들을 보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런 국가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국가 경영의 실패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에 속합니다 한때 잘 나가던 나라가 어떤 시점에 어떤 우둔한 정치가의 선택으로 말면 나라가 완전히 몰락의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은 정치인들을 믿고 따라가다가 어떤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그런 대표 사례이기도 하고 교훈적인 사례이기도 하고 흥미로운 사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 경제 위기 지금 사람들의 형편은 어떤가 2010년도에 발발한 그리스 위기는 이제 수습 국면을 밟아 나가게 됩니다 2017년 2018년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그리스 사람들의 형편은 연금 계획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2010년 그리스발 재정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10차례 연금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삭감마다 조금씩 이렇게 깎이게 되는데 현재 그리스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연금과 기타 현금성 이전 지출 모두 포함하면 최고 70%까지 삭감됐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자 가운데서는 노인들이 많은데 유럽연합국가 가운데서도 그리스 노인들이 가장 빈곤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이 깎인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생계에 아주 직격탄을 맞는 것을 뜻합니다 또 연금 수령 개시정론도 과거에는 남성 65세 여성은 60세였는데 지금 67세로 모두 함께 조정됐습니다 공공부분 계획도 컸습니다 공공부분 규모는 26% 정도 감축을 했습니다 공무원 임금도 38%를 깎았습니다 공무원은 2009년도에 90만명에서 2016년도에 67만명으로 조정됐습니다 실업률이 아주 높습니다 실업률은 19.5% 정도 특히 청년 실업률이 40% 정도 육박할 정도입니다 과도한 국가 부채입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는 여전히 높습니다 178.6%로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습니다 빚은 갚아야지 증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한때 잘 나가던 나라다 오랫동안 잘 나갔습니다 한때만 잘 나간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1980년까지 그리스는 어느 순간에 국가가 얼마나 극적으로 망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리스는 1929년부터 1980까지인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5.2%였습니다 특히 1950년부터 1973년 올 쇼크 이전까지는 연평균 7%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경제의 기적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입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초기의 이름 고속성장은 미국의 유럽 원조 프로그램 마샬 프로그램들이 마샬 프랜이 가동되면서 전반적으로 유럽이 부흥하면서 수출시장이 확대되니까 그리스가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정말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정권이 있는 동안에는 노사분규 같은 것도 적었고 정치적 환경이 안정됐기 때문에 완전히 고속성장에다가 엔진을 장착한 것처럼 그리스가 달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가 한때 잘 나갔던 나라가 아니다 1929년부터 1980년까지 평균 성장률이 5.2%나 됐던 나라다 그리고 1960년부터 1980년까지는 20년 동안 1인당 국민 생산은 2배가 이상일 정도로 그렇게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래프가 아주 가파르죠 세 번째 그리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스는 단 한 명의 지도자가 나라의 진로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단 한 명의 지도자가 나라를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를 보이는 아주 극적인 사례입니다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정치인 아버지를 따라서 그리스에 돌아와 가지고 1960년대부터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이 안들레아스 파판드레오 1919년부터 1996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사회주의하였고 민중주의자였고 사회공학적 사고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사회를 떠들고칠 수 있다 원하는 사람에게 막 퍼주겠다 이 사람이 경제학을 배웠습니다 지식인을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말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슴에 후배들 정도로 민족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권력을 잡은 거죠 당을 만드는 그 당이 파속당입니다 PASKO 파속당 1981년에 집권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완전히 나라를 바꿔버립니다 그의 성공은 그리스인들에게 비극이었습니다 그런 두 차례에 집권합니다 1981년부터 1989년, 1993년부터 1999년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 이런 믿음대로 철저한 포퓰리즘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일반적인 민중주의자처럼 혜택을 나눠주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중에 공상당 계열로 활동했던 사람들 정책적으로 다 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과 직계 자손들에게 주는 연금 혜택이 40만명을 한꺼번에 누군가 부담시키는 그런 연금 혜택을 주게 됩니다 팍팍 쓰는 겁니다 다 공짜 시키는 겁니다 대학교, 대학원 이때부터 여당인 파속당하고 일동의 진보조, 그 다음에 보수당, 사회당입니다 보수당인 뉴데모클러시 사이에는 여야를 불문하고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복지경쟁이 벌이기에 누가 누가 더 많이 주기 경쟁이 1981년부터 벌어지게 됩니다 두 당 모두 1981년부터 2009년 사이에 복지 포퓰리즘, 연고주의, 보호주의, 온정주의 등으로 나라를 파멸을 막는다 국가가 더 많이 개입해야 되고 국가가 더 많이 간섭해야 되고 국가가 더 많이 퍼줘야 된다 요란부터 무덤까지 다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일자리 없으니까 공공부문을 확대해 가지고 공공부문 일자리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일자리가 민간에서 없어지니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가짜 일자리를 계속 공공부문을 팽창시키는 겁니다 어김없이 민중주의자들은 공공부문을 팽창시킵니다 그리고 나스 떠듭니다 아 이게 우리 일자리 만들었다 나라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 사람들이죠 네 번째입니다 복지경쟁의 결과입니다 위기 이전까지 그리스는 무상교육을 자랑했습니다 대학은 문란이고 석사, 박사, 그리고 기숙과학들이 모두 다 공짜였습니다 누가 그러면 빚내가 이렇게 착착 돈 쓴 겁니다 국가 부채가 1980년에 1조 6,020억 유로였습니다 그것이 2011년 위기가 발생했을 때 373조 8,200억 유로였습니다 빚이 국가 부채가 233배 증가한 겁니다 안 망하고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빚은 증발하지 않습니다 2024년도에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320조 8,100억 유로로 남습니다 여러분들 1980년부터 2011년 사이에 빚이 233배가 증가한 겁니다 복지경쟁의 결과의 첫 번째입니다 과도하게 평창된 공공부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퓰리즘을 쓰는 나라들은 공무원 수를 증가시킨다는 거죠 1980년에 공무원 숫자가 30만 명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공무원 숫자가 69만 1,300명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2007년도에, 2012년도에 87만 7,300만 명이었습니다 30만 명이 공무원 조직을 87만 7천 명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다 나라에 빨대를 대고 세금에 빨대를 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2010년도에 위기 발생했을 때 국내 총생과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3%입니다 전체의 여름 경제 중에서 민간 섹터가 47%밖에 되지 않고 다 세금 먹고 사는 겁니다 4명 가운데 1명이 공무원이었습니다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하기입니다 GDP에서 재정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도에 마이너스 9.9%, 2009년도에 마이너스 15.6%, 2010년도에 마이너스 11%, 2011년도에 마이너스 9.6%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이 구조화되면 위기가 발생하죠 2012년도에 마이너스 8.9%입니다 정부 부채 현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총생산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도에 110.3%, 2009년도에 129.7%, 2010년도에 148.3%, 2011년도에 170.3%, 2012년도에 156.9%입니다 빛이 크아악 증가하는 거죠 참고로 1980년도에 그리스의 정부 부채 비중은 20%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80년내 국내 총생산에서 이런 빛이 국가 부채가 20%밖에 안 되는데 2012년도에 156.9%까지 증가하실 경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민중조이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절대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망하면 나중에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1980년에 이런 빛이 20%밖에 안 되는 그 빛이 GDP가죠 2012년도에 156.9%가 끌어올린 겁니다 만성적인 뭐죠? 수입 초과 국가가 되는 거죠 만성적인 경상수익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2008년도에 마이너스 14.96% 수입을 벗어나서 계속 먼저 수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벌어진 수입을 넘어서서 외국에서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09년도에 마이너스 11.10% 2010년도에 마이너스 9.56% 2011년도에 마이너스 9.95% 2012년도에 마이너스 2.6% 2.66% 계속해서 만성적인 이런 가능한 잔악 중량의 세 가지입니다 만성적인 재정력자 만성적인 무역수익이 적자 만성적인 경상수익이 적자 그러면 경제위기가 터지는 거죠 바로 그 나라가 그리스였습니다 결국 2010년부터 경제위기가 발생하게 되고 외압에 의해서 채권단이 찾아와 가지고 지출을 줄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 지출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연금이 70%까지 깎이는 겁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근실한 나라를 1981년도에 집권했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라는 그런 친구가 완전히 나라를 망친 거죠 포퓰리스트에 그냥 국민들이 넘어간 겁니다 그 이후에 정치가들은 경쟁적으로 퍼주기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나라가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절대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수입 내에서 돈 쓰고 국채 발행해가지고 이렇게 돈 써지 않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의 비극은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